자 시작하겠습니다 71회 입니다 자 설계 조건이 주어져 있구요 전단 탕수 계수도 얼마다 자 전단 변형률 그 다음에 판사의 수평 변위를 구해 보라고 했습니다 먼저 첫번째 평균 전단 변형률은 a분의 v 입니다 전단력 면적은 200 곱하기 150 이구요 그 다음에 이 전단력은 지금 현재 p 가 800 160 킬론턴 이는 80 킬론턴 즉 같이 80이 들어가는 거죠 80 곱하기 10의 3성 은 2.67 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따라서 평균 전단 변형률은 전단 탕수 계수 분의 평균 전단력 8분의 2.67 0.333 라디안이 됩니다 아 지금 평균 전단 변형률 에서 알아보았구요 두 번째 내면과 내면판과 외면의 판 사이의 수평 상대 수평 변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를 를 h분에 따라서 변이는 변형률 곱하기 h 얘는 두께 얘기합니다 두께 은 0.333 곱하기 10은 3.33 3.33 밀리미터가 되는 겁니다 즉 그림을 표현하면요 이 높이는 10 밀리미터 입니다 여기는 150 밀리미터 여기에 부위가 80 킬로미터 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상대 수평 변위구요 이 각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짧게 했습니다 전단 변형률 그리고 판 사이의 상대 수평 변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